진또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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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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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또메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MBM 보이스킹 주는 주사 조혜란님의 특별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어버이날 기념행사 꽃길만 걸어요 오늘 모두 준비되어 있는 행사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또 기념품이 있거든요 기념품 하나씩 꼭 받아주시구요 제가 아까 눈여겨보면서 제가 박수를 누가 누가 더 열심히 치셨나 제가 봤는데 한 번 선물을 또 해드릴게요 우리 선물 우리 저쪽에 갈색 자켓 입으신 우리 어머니 네 조끼 조끼 우리 어머니께 선물 하나 좀 주세요 선물 하나 주시구요 네 저희가 이불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이대로 가기 아쉬우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나가시면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회원번호 하나 더 뽑을까요?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번호는 우리 우리 아 아 감사합니다.